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봉사와 나눔 문화를 널리 알리고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한 이들을 격려하기 위한 제2회 대한민국 나눔과 배려 복지 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두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봉사정신과 나눔으로 사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이들을 위한 특별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복지TV와 곰두리 복지재단은 지난 1월 28일 복지TV 공개 스튜디오에서 제2회 대한민국 나눔과 배려 복지 대상을 개최했습니다. 복지 대상은 봉사와 나눔 문화를 널리 알리고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한 자원봉사자와 복지 관련 단체, 기업인, 공무원 등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복지 대상은 조정래 작가가 심사위원장을,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과 복지TV 최규옥 회장이 공동대회장을 맡았습니다. 그 나눔과 배려와 존중과 협동의 사회를 영위하게끔 헌신하신 분들이 오늘 상을 수상하신 분들입니다. 저희들은 전문 방방 곳곳에서 그러한 일들을 헌신적으로 잘 하시고 우리 사회를, 우리 국가를 미래의 건강한 새로운 국가로 재탄생시킬 수 있는 분들에게 상을 드리기 위하여 이 아름다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어려운 시기를 1년 이상 버텨온 데에는 오늘 시상, 오늘 이렇게 상을 받으시는 분들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실천해 오신 나눔과 배려의 마음이 우리 사회에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상은 더욱더 힘을 내주셔서 우리가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하는 데 더 큰 일을 해 주십사 하는 상이자 당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2회 대한민국 나눔과 배려 복지 대상 수상자는 생명 나눔, 사회통합, 교육문화, 장안장애인, 복지 나눔, 지역발전, 혁신경제 7개 분야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상, 복지 대상이 선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상은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 유진섭 정읍시장, 유두석 장성군수,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안중원 이사장, 장성호 세무사 장성호 대표가 수상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돌입니다.